괜찮아요? 밥은 먹고 왔어요? 밥? 먹은 사람도 있고 못먹은 사람도 있구나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다들 밥 먹고 가요 알았죠? 같이 먹자고요? 같이 먹기에는 내일 콘서트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 내일 미니 콘서트 하잖아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도 다음에 저희 또 콘서트를 꼭 고르세요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?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었나? 아 진짜 재미없다 빨리 빨리 남길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저분이요? 그건 저만의 컬러를 갖겠어요 안 따라해서 노래를 추워요 요즘 영화 뭐가 재미있어요? 영화 추천해주세요 요즘 영화 뭐가 재미있어요? 네 어? 몇 년 만에 보고싶어요 나 블랙팩으로 보고싶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04.28 나 블랙팩 11.25 저희 Energiewicz 가수 감사합니다. 예를 들어, 그의 아, 저거 왜 맞췄는데? 대박! 맞아요. 새해원 홍보대석 우리 오늘 팬사 이제 국기에 오랜만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팬사에 대해서 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아직 무대를 보여줄까?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보고 싶나봐 뭐라고요? 무대 보고 싶어요? 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보여줄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? 네 이렇게까지 하면 멤버들은 어때요? 보여줘야죠 준비 되죠 그쵸 사실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보여줘야죠 우리 앞으로 나가볼까요? 네 우리 프리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서 보여줘야지 네? 좋네 가까워서 네? 네? 아! 의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오면 네 치워주실 거예요 치워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하면 큰일 나죠 우리 춤추다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내려가도 모질라 자리가 모질라 우리가 얼마나 큰데 이제 탁자를 치워주실 거니까 이따가